중급 1년차 1b 과목입니다. 에피소드 041부터 200번까지. 160개 정도의 에피소드예요. 교재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에 들어와 보시면 러스트 바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한국어로 깔끔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. 대략 20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희 이번 수업은 영웅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왜냐니까 영어들이 아무래도 저는 영어가 좀 더 편해요. 한국어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. 같이 영문번호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어려운 문장이 있다고 나면 번역본을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.